혹시 야구 좋아하나? 나는 말이 아주 징글징글해. 어머님, 소세지 반찬 좀 덜 줘. 이유가 뭐냐고? SBS 스토어브리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이야. 6회 말 드림즈의 공격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이닝에 선조타자는 4번 타임. 드림즈. 1982년에 창단된 한국프로야구 최초의 원년팀 중 하나지. 연구진은 동진시, 모기업은 재송그룹, 정식 팀명은 재송드림즈. 현재 정규 시즌 꼴찌, 지난 4년간 연속 꼴찌, 그래서 별명은 재송드림즈.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는 골이 전국의 생중계될 정도로 아주 막장 오브 막장 팀이야. 그리고 나 권경민. 재송그룹 재송호텔의 상무이자 이 최악의 팀의 구단주. 대행을 맡고 있지. 이번에 호텔 경영실적 개선했다며? 네. 아직 멀었습니다. 난 말이야. 사람을 돈 나가는 구멍 아니면 돈 나가는 구멍 막아주는 사람으로 밖에 안 봐. 너 같은 똘똘한 놈 말고는 온통 돈 나가는 구멍뿐이야. 야구단 적자가 얼마지? 작년 기준 70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 나가는 구멍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안에 해체시키겠습니다. 그룹 회장님이신 나의 큰아버지 명령인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야구단을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 백승수 신임단장입니다. 박수. 그래서 나의 계획을 실현시켜줄 꼭수각 씨를 세웠어. 우리 백단장은 젊고 또 우승. 킬러? 아 청부사입니다. 아 우승 청부사랍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예 뭐 비슷한 겁니다. 한마디 해. 어 핸디볼팀 씨름단 학기팀 우승시킨 적이 있습니다. 야구단 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야구 문혜환이라니 미래가 없는 팀에 딱 맞는 인재지. 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권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은 상무님이시고 또 구단주 조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고유하지 마세요. 구단주 조카라고 뻑이려는 거 아니고요. 젊은 놈이 왜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한방에 알아듣잖아요. 좀 파악되죠? 그냥 한 가지만 알아둬. 구단주 조카라는 건 잊어요. 그냥 구단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바로 드림즈의 운명을 손에 쥔 실질적인 구단주라는 걸 말이야. 근데 여긴 듣는 귀가 너무 많아. 따로 백 단장에게 그룹의 뜻을 전해둬야겠지. 그래야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단장님 몇 뽑을게요. 말했잖아요. 단장님 이력이 너무 특이해서 뽑았다고. 우승. 해체. 우승. 해체. 우승. 그리고 또. 해체. 여기서 방점은 우승이 아니라 해체에 찍혀있어. 단장님 이력대로만 해주세요. 많이 안 바랍니다. 알았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재송 드림즈에 꼭 필요한 마이너스의 손. 당신만 있다면 야구단 해체는 문제 없겠지. 나 대신 드림즈에 악역이 되어달라. 이 말이야. 그 뒤로 팀 해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백 단장이 쓸데없는 일을 벌였더라고. 어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선수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임동규라고요? 우리 팀 4번 타자 임동규? 이동규가 아니라? 예 저는 임동규 선수 트레이드하겠습니다. 아니 임동규가 우리 팀이 어떤 선수인데 임동규를 트레이드한다고. 다들 왜 이런 반응인지 궁금하지 않아? 미친놈이네. 총 11시즌 동안 270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골든글러브 6회를 수상한 강타자.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안하무인. 구단에서 온갖 트러블을 일으키는 문제하지만 동시에 가장 인기 많은 프랜차이즈 스타. 그런 임동규를 방출하겠다? 난 속으로 쾌제를 불렀지. 마트레이드 상대를 듣기 전까진 말이야. 운영팀장님. 강두기 선수 유니폼 준비해 주십시오. 깍두기 아니고 강두기? 강두기요? 강두기 선수가 우리 팀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2년 전 임동규와의 마찰로 팀을 나간 국가대표 에이스 투수 강두기. 드림즈의 연고지에서 태어나 신인 시절 1차 지명으로 입단해 10년 동안 드림즈의 기둥이 되졌던 선수. 실력부터 인성, 팬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슈퍼스타. 드림즈! 내가 왔다! 백 단장이 이 대형 트레이드를 성공시킬 줄이야. 그렇다면 얘기가 한참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건 내 계획에 어긋나는데 내 말을 제대로 듣긴 한 거야? 우리 그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단장님 이력이 너무 특이해서 뽑았다고. 네. 근데 왜 자꾸 사과 나무를 심어? 내일 없어질 지구에다. 어? 백 단장 이력대로만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웃어? 아니 그냥 이력대로만 하라고 하셔서요. 그래 해체. 그냥 해체시키는 건 제 이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그리고 해체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백 단장 멀리 가네. 드림즈가 더 잘해서 상무님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치 덩어리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승을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엄청 바쁠 건데요. 드림즈가 우승을?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커피도 아니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말이야. 백 단장에게 어떤 경고를 줘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가장 보이기 싫은 모습을 그 녀석에게 들켜버린 거야. 우리 회장님의 아들이자 나의 사촌동생. 훗날 재송 그룹을 이어받을 후계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인정해야만 하는 타고난 금수저 권경준. 그 앞에서 굽신대야 하는 나의 촬영한 모습을 하필이면 백 단장이 보게 되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아 모양이 빠져도 너무 빠졌어. 너 저번에 나 봤지? 안 봤습니다. 언젠지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안 봤다고? 봤네. 내가 봤다고 말하면 뭐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다 왔는지 아냐? 모르죠. 제주도에 건설하는 호텔. 3천억 규모의 호텔 건설. 그 시공사 정하다 왔는데 웃긴 게 회의 끝나고 TV를 켜니까 네가 나오더라. 1년 예산 고작 200억 쓰는 니들이 뭘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면서 일을 해. 야구 좀 아시려나? 백 단장 선 넘네. 구단주대행이 몇 년째인데 야구를 몰라. 작년까지 핸드볼 단장하던 놈이 어디서 이씨.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골은 보기 좀 민망하죠.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십시오.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찌질해 보여도 어쩔 수 없지. 팀 해체보다 지금은 눈에 가시 같은 너부터 쫓아내야겠어. 어? 당황했어요? 백 단장이?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어렵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선수단 연봉 총액이 30%가 삭감됐으니 어떻게든 그 돈으로 선수단 전원과 연봉 계약을 마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못하겠으면 사퇴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찍어놓습니까? 그 답을 알려주지. 이유 얘기할까요? 우리는 야구를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몇 년째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팀에서 척자가 나고 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도 제일 못했고 그래서 제일 적은 연봉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만큼 줄이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똑똑한 분이 왜 대모를 싣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구단주. 우리 그룹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약육강식이라는 거다. 백단장. 프로야구가 경제적 효과 2조원 시대를 연 지금. 그룹의 일원 한 푼 도움되지 않는 만년 꼴찌팀 드림즈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어? 구단주 조카, 아니 조카. 나 권경민이 백단장이라는 방역군을 물리치고 드림즈를 해체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SBS 스토브리그. 지금 비티비에서 확인해보라고.